제 39장 이것들은 몸을 구풀이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서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서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이 줄로 메어 들서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장마당에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하미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들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청명을 주지 아니하미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명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의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미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빼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